10기 제가 안무를 짜면서 정확히 비율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10이 있다면 파워가 5구요. 파워 5 섹시가 2 청량이 3입니다 파워 5스푼 섹시 2스푼 청량 3스푼 여름에 맞는 정말 청량청량하고 멜로디도 시원시원하고 안무도 되게 시원시원한 그런 곡이니까요 되게 시원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근히 테크해진 떠올린 너에게 막힌 느낌 맞춰진 은퇴 널 동영상 알려주니까 I love you I love you 지금바로 나를 바란다 나의 맘이 너를 따라가 이 떨린 빛 멈추질않아 I love you 맞춰지는 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잘했다고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